이번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은 GS 칼텍스의 세터 안혜진과 레프트 유서연이 원 소속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혜진은 연봉 2억 원, 옵션 8천만 원, 유서연은 연봉 1억 5천만 원, 옵션 1억 원에 모두 3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안혜진은 GS 칼텍스는 나에게 가족과 같은 팀이며 모든 부단 식구들과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 다음 시즌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 계약의 소감을 밝혔고 유서연은 GS 칼텍스에 와서 모든 팀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너무 즐거웠고 배구에서도 많이 발전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시즌엔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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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